다른 사람들의 github어를 보다 보면은요, 가끔씩 언더바둑으로 감싼 init.py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. 어...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건방지어 보이죠?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바둑으로 감싼 init은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선언때 자동으로 호출하는 함수로 쓰죠. 그런데 파일 이름이 언더바둑으로 감싼 init이라는 건 어... 무슨 의미일까요? 이 언더바둑으로 감싼 init.py 파일은요, 이 폴더가 import 대상일 때 실행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이 언더바둑으로 감싼 init.py 파일을 이용해서 폴더를 활용할 때 고수 같아 보이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언더바둑으로 감싼 init.py 파일은 고수 같아 보이는 것 말고도요,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. 바로 갈아 끼기 관리입니다. 건방진 표현으로는 모듈의 네임스페이스를 유연하게 구성한다. 라고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딥러닝 학습 프로젝트에서요, abc 모델을 갈아 끼면서 비교하고 싶습니다. 이 abc 모델, 이 클래스가요, models 폴더 안에 a.py, b.py, c.py 에 있습니다. 이걸 import 한다고 하면, import models.a, import models.b, import models.c 를 선언하고, model는 models.a.a 로 선언해야 하죠. 어, 이거는 뭔가 좀 초보 같습니다. 다른 방법으로 models.py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, 이렇게 하면 import models 를 한 다음에, model는 models.a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방법은 a, b, c 가 전부 models.py 파일에 들어가야 해서, 이것도 좀 초보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뒤에 d, e 가 추가된다면은요, models.py 밑에 주렁주렁 d, e 가 달려야겠죠. 점점 코드 가독성이 안 좋아질 겁니다. 이런 상황을 고수같이 해결하려면 어떤 구성이 좋을까요? import models 한 번만 하고, a, b, c 는 각각 분리된 파일에 있으면서, model는 models.a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으면, 어, 뭔가 쉽게 슥슥 하는 느낌이면서, 좀 건방지기도 하죠.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하려면, 처음에 설명한 폴더 안에 언더바드그로 감싼 ini.py 를 쓰면 좋습니다. models 폴더 안에 언더바드그로 감싼 ini.py, 그리고 a.py, b.py, c.py 를 두고요, 언더바드그로 감싼 ini.py 에서, from.a import a, from.b import b, from.c import c 를 작성합니다. 이렇게 구성하면은요, 파이썬 상에서 models라는 모듈은 a, b, c 를 갖고 있게 됩니다. 그래서 import models로 폴더를 import 했을 때, models가 a, b, c 를 갖고 있어서, model는 models.a 처럼 models에서 a 를 가져다 써서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. 정리하면, 어떤 더 상위 개념 아래에서 바꿔 끼는 요소들이 있을 때요, 상위 개념을 폴더로 만들고, 언더바드그로 감싼 ini.py 에서, 바꿔 낄 요소 각 파일을 import 해오면, 고수 같아 보이기도 하고, 프로젝트를 관리하기가 편합니다. import 를 해올 때도 편하고요, 다른 장점은 새로운 요소 추가, 예를 들어서, d.py 를 추가하는 것도 훨씬 직관적이면서 간편합니다. 이제 어디서 남들한테 프로젝트 코드를 보여줄 때요, 언더바드그로 감싼 ini.py 파일로, 풀잭 내부 폴더를 관리해놓은 걸 보여주면 어떨까요? 사실 이거 별거 아닌데도, 혹시 상대가 이 문법을 모르는 입장이면요, 괜히 고수 같아 보이게 프로젝트를 관리했다,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